우연히 옥탑집 테라스에 심었던 어동이네 황금킹배추가 미친듯이 자라면서 때아닌 배추풍년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포기를 심어봤죠. 다만 한 달 늦게 심은 게 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추 자랐다 누루가. 아니 언제 또 이렇게 금세 잘 컸대? 제때 못 자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역시 애들 크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요. 뭔가 신기해. 배추들은 더디긴 했지만 곧잘 자랐습니다. 그쯤 시장의 배추들은 3배는 커 보였죠.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야 눈이 엄청 많이 오네. 소중하고 귀여운 배추들을 그대로 둔다면 얼어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온다고? 이야 배추 내일 뽑을 건데. 와 예쁘다. 늦게 심은 탓에 덜 자랐지만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추들아 내일 뽑히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갑자기 촬영이래. 이거 좀 꾸미고 왔네. 김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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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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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고르세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얼마나 문의가 새로운 거 다른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살면서 이런 바지는 처음인데 개기질하는 느낌 함께 심었던 친구들과 수학과 김장의 기쁨을 나누어 봅니다. 한 달만 빨리 심을 걸. 아쉽지만 얼어버리니까 지금 오늘 수확할게요. 덜 자란 배추들은 김치가 되기엔 엿부족이어서 무거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너무 애기 배추 아니야? 이건 100kg 하고 있는데 그거 맞아? 이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겉절이 하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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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생겼다. 봄동이네. 이거 무거지 만들 거 준비하면 되겠다. 하연이도 하나 수확해봐. 그래 그냥 뽑으면 되는 거야? 그냥 수확해봐. 야 세토병 너무 웃겨. 도시에 살면서 텃밭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 이것도 띄워하는 거 싶어잖아. 너무 귀여워. 아유 너무 너무 귀엽다. 옥상 텐다. 괜찮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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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분이 없을 것 같지만 김장 재료는 본문에 적어둘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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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물에 절여온 배추는 뒤집어서 물을 빼둡니다. 여기서 구매했어요. 물을 갈아서도 쓰지만 저희는 채 썰어서 넣으려고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1년을 야근야근 먹잖아. 그럼 운동이 또 포스트하다니까. 그럴 것 같아. 난 아래답지만. 아유. 그래도 오늘 긴장 와서 같이 구워주니까 좋네. 아유. 당연히 해야죠. 그래도 앞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살다 야. 그러니까. 할머니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때까지 유튜브 하자야. 지효야. 저주를 내리는 거야? 그래도 대단하다. 젊은 사람이 요즘에 다 파먹으려고 그러지. 아 근데 이게 또 요즘 해놨잖아. 그럼 돈이 너무 생각보다 세인 거가 되게 많이 돼. 아 이게? 훨씬 싸. 좀 더 잘 먹었잖아. 자. 야채. 저는 이렇게 두꺼운거 처음 봤네. 재료밥도 꽤 많이 들었겠다 야. 그렇게 해서 이거 1년치라고 생각하자면. 일단 진짜. 야채. 근데 이런 거 야채 신선한 거 보면 기분 좋지 않아? 트루트하다. 야 진짜 엄마들 대단하다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듣다니? 한 번 해봐야 돼 자식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해주는 거지 큐티 뽀짝 하시네요 면제는 손 조심해라 응 아닙니다 그냥 면접만 끼고 해라 나 때문에 진짜 모리야 너 제가 손 먹고 잘 키워 지호가 사라진 거에 감사해라 진짜 아니 왜 지호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아니 나는 상을 저렇게 놓지 않아 우리 방탄 미상 하는데요 선생님 미안한데 제자리 가줄래요? 우지 플리즈 일단은 여기 얘네들은 다 수정료인데 한 유정과 통과라고 하니까 그냥 팀을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다가 해치워봅니다 김장은 처음이라는 화영이가 선뜻 도와주러 와서 고마웠어요 새소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잘라줍니다 쪽파도 슝슝 썰어볼게요 새소가 싱싱해서 뽀드득한 느낌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행복합니다 이런 게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옛날에 사는 만한 애들은 평생 이제 이런 거 딱 꼬리꼬리 해놓으면서 조금만 더 사는 거 아니야? 심심한 책은 없었겠어 심심한 책은 없었겠어 아까 본인 부분이 아니고 뭐하니? 태평이랑 야 태평아 내년에 우리 배추 한 달만 빨리 심자 그러니까 한 달만 빨리 우리 심어 첫 번째 진짜 부러웠는데 뭔가 잔치 같았어 해보니까 없어요 재밌어 재밌어 옛날에는 어디서 살았던 거야? 나 숙배 입고 숙배 입고 숙배 입고 뭔가 습관이 무슨 역을 얘기하잖아? 거기서 만났던 여자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 제 병이야 어떻게 하지? 뭐랬어요 지금 오순도순 수다 떨다보니 재료 손질이 눈 깜짝할 새에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그냥 물로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 육수팩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것도 낫겠죠 찹쌀풀을 넣어야 김치 양념이 찰지고 맛깔나게 됩니다 찹쌀풀은 계속 저어주면서 쑤어야 바닥이 타지 않아요 역시 숙대 여친 사겨본 남자라 다르네요 오늘 김장은 80kg라서 재료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골고루 섞어주도록 해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게 빨갛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색상 맛보고 색상 맛보고 색상 맛보고 색상 맛보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벽나발 불어봐요 성공적인 마콜리를 위한 김치를 위한 마콜리 맛보고 어동윤장 화이팅 화이팅 어동이네 매년 김장하게 해주소서 어동이네 매년 김장하게 해주소서 아 아 아 음 야 저희가 더 매끼야 아 밥 먹어요 아니 코끼리야 코끼리 우와 시원하고 너무 시원해 눈 떠자? 나 이제 정신 차려 아 근데 이게 힘든 건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안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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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앉아야 되고 이거 쭈그려야 되고 허리가 그러니까 인자가 제일 아픈 허리야 자 일단 이제 이런거 해야지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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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역시 한잔 먹으니까 왜 미안 왜 이렇게 다들 떠나가 아니야 아니야 이런 분위기 아니야? 김장 용사 김장 용사 자 해봅시다 아까 가위 어떤 언니 가위 가위를 줘봐라 액점부터 뭐야 나 유령인간이야 나 이제 신나기 시작하는데 액점부터 잠깐만 이거 두개 다 넣을거에요? 어 다 넣었다 얘네 완전 나 무시하다 뭐야 나 없는 사람이냐고 익스큐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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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주세요 유하영이가 애는 착한데 도라이어가지고 뭔가 이미 피곤한데 시작 안 했는데 김치란 자고로 뻘건새 아니겠어요 시원하게 들이부어줍니다 싱싱한 새우젓도 들어가실게요 아 맛있겠다 설탕은 김치 유산균에 밥이라고 해요 재료들을 듬뿍 넣고 묻혀줍니다 어우 냄새가 매워 매워 양념을 절이면 채소의 숨이 죽기 때문에 계속 추가해가며 양념을 했습니다 야 일하다가 막걸리 맛있는 이유가 있네 지쳤는데 힘이 나네 하하하하 힘이 나지 아저씨랑 까나리만 섞어서 아 시원아 어? 고파라 갖고 다쳐도 괜찮아요? 우와 선생님 허리랑 무릎이랑 어깨가 아픈데 보상 뭐로 가나요? 아 이따가 케어 좀 좀 해드리겠습니다 케어가 있어요? 예예 멜란 판타지 하하하하 맛있어? 이 정도 짠게 맞지? 이 정도 짠거 같긴 해 덜 짠거 같긴 해 덜 짠? 그럼 채우자 이게 몰라서 원래 이런거 같아 짜지? 아 이거 너무 짠데?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이렇게 짠? 원래 그래 먹어봐 어머님들 꼭 좀 말씀해주세요 야 봐봐 이거만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짜 이걸 다 쳐받는 거잖아 아 너무 짜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지호야 지호야 야 지호 봤어? 지호 하나 먹어볼래 그랬더니 아 너무 짜 아 이 정도 말이야 아 몇 번 짠? 아 매워 매워 고춧가루를 넣고 재료들과 갓 버무려진 양념은 처음엔 맵고 짜요 점차 맛이 들면서 맛있게 메워집니다 어디가 이상한 건가? 아 짠데 단맛은 덜어야 됐고 어 단맛은 없고 그냥 오지게 짠 그리고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재밌어갈 것 같은데 아 식었을 것 같은데 아 미지네 됐어 오 맛있겠다 야 꾸덕 꾸덕하자 저것까지 넣어야 될까 말까 한 번 해보고 보자 아 근데 진짜 신기해 선생님 눈기가 난다 너무 신기해 공기 다 이쪽만 하고 다 들어가잖아 아이 뭐야 왜 안 자 계시죠? 선생님 저 진짜 그냥 허리가 안 형이 계세요 하셨어 안녕히 계세요 마늘이 들어와야 돼 이게 마늘도 달아 콜이 들어와야 달아요 이제서야 진짜 냄새 나 이 색 긴장이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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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묻히자 됐어 와 자 우리 힐링타임 좀 가르치자 그러니까 어 뭐가 있어요? 네 힐링타임입니다 뭐예요? 저 우리 마사지 저희 풀붓으로 보셔 볼게요 어 어 어 진짜 허리가 너무 많다 어 김장은 하루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중노동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내가 너네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걸로 이걸로 허리를 지짐지짐하면 딱 좋아 어 숫자 어 오 오 오 오 뭐 소리가 나는데? 어 오 야 야 야 비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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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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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하느라 경직된 근육을 뜨끈한 온열차질로 녹여봅니다. 태평아, 대박이야. 조그만데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다. 뭐야, 대박. 이거 뭐야? 이거 기저한다. 아, 이렇게 풀세트야? 야, 야! 목이 대박이네! 나 이게 너무 좋아. 들기면 석방이에요. 얘는 무선이야? 어, 얘는 무선. 쟤는 유선. 아, 얘는 유선? 얘가 그 입자다. 야, 이렇게만 보니까 이상하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너무 괜찮아. 손가락 두개 하는 거지. 어, 그러네. 내가 편집하고 밤마다 비버하면서 자요. 오, 오메. 어, 편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나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어요. 아휴.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이런 걸 쓸 수 있다.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런 걸 제대로 못 쓴다. 원래 너무 세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하니까. 어, 근데 근육을 세게 눌러줄 게 아니라 온열하면서 살살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내가 하나씩 사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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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부하면 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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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와서 김장하고 이렇게. 내가 다시 컴퓨터. 지호야. 그래, 또 막상. 오래 지그시 젖어주는 거여가지고. 앉아서 마사지를 받거나 생리통에 온찜질을 하기도 좋죠. 얘는 약한 힘으로 오래 지그시 젖어주는 거여가지고. 또 일하자. 시간 없어? 어, 정말 진짜. 야, 너 막걸리 안 먹을 거야? 다 묻혔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으면 안 돼. 텀에 넣을 때는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생기게 해서. 봐봐. 이렇게 하나를 넣잖아?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묻힌 아이는. 뿌리랑 뿌리랑 교차. 네, 감사합니다. 지그제그.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감싸야지. 응. 그거 감싸는 거는 나중에 이제 오므러가지고 예쁘게 쌓으면 돼. 네. 그냥 장보고 있어. 어쨌든 이게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약간 바른 거 다. 알았어. 근데 너무 안 발라도 막. 알았어. 그래도 이거 우리가 직접 양문장 만들어서 묻히는 거야? 의미 있지 않노? 응. 여기다가 위에다가 하면 안 돼? 너무 없으면 밍밍하다. 이 검데기가 조금 이렇게. 좀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이렇게 발라줘야 돼. 예, 어머니. 예. 아가, 똑바로 하려라. 똑바로. 어머니 제 나이가 37살인데 무슨 아갑니까? 어, 늙어 나가요. 얼른 가봐라. 김치 싸다도 하세요, 어머니. 나 잘한 거 같은데, 이거냐? 어머니 잘한 거. 이제 잘한 거. 이걸로 애기 귀저귀 엉덩이 싸다시로 이렇게 싹 이렇게 딱 얹어봐요. 어머니 제외출 안 하셨어요? 어머님 생각해보니까요. 지그재그 아주. 이 김치 제가 가지고 갈 김치인데 어머님 너무 참가가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드실 김치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취향대로 먹는 거지.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지.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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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후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지가 코앞입니다. 와, 김장 아까 제가 안 힘들다고 했는데 진짜 힘드네요. 내가 내년에는 환경 개선을 좀 해볼게. 우리 내년에는 입식으로 내가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그때 좀 편하게. 서서하죠. 아까 제가 힘들지 않다라고 말했던 건 정말 거짓말이었다. 아니 몰라서 했던. 헛소리였다. 헛소리였다. 허리랑 골반이랑 무릎이 나가야겠어. 나가야 된다고. 어. 하영이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박 설치는. 어종. 하영이. 그니까. 너 진짜 최고야. 엄마들 최고야. 어휴. 어휴, 야. 그래도 하고 나서 보니까. 뿌듯하네. 뭐가 진진한 거 봐. 응. 1년은 김치 걱정 없겠다. 미쳤나 봐요. 이걸 우리가 했어요. 너네 이제 앞으로 김치먹을 때마다 이 생각난다니까 그래 맞아요. 한 대만 자꾸를 해줄게요 네 허리 여파라 진짜 허리 미쳤어, 지우야 아이고 싱싱하게 담근 어동김치 맛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댓글 남겨주세요 총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건 같이 나눠먹어요 이거 김장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나는 그냥 진짜 여기서 못 일어났네 난 술도 안 댕겨 아니 그림이 너무 웃긴 게 아 이거 진짜 시원하다 근데 저 옆에 김치가 너무 많아 대단하다 김장 김장 아까까지만 해도 안 힘들었거든? 진짜 힘드네 나도 마사자고 싶어 고생하시네요 오빠도 이제 나와서 슬럼 해 아우 슬럼해 아 진짜 근데 김장 해본 사람은 아이고 진짜 힘들다 아 이거 쉽지 않아 그니까 그동안 엄마들이 담가주는 김치 너무 당연하게 먹었다니까 야 아까 했을 때보다 지금의 감동이 훨씬 커 나 허리야 허리 슬럼 좋아요 장난 아니야 지금 헷떡 두꺼 보재 허리가 진짜 털뜨리는 거 같아 긍랑이래 긍랑이래 아 이 폐잔병들 좀 일어나 술 마셔야 돼 저는 그냥 여기서 인사할게요 오늘 그만 왔고요 너 또 제사진 열려 또 제사진 열려 또다시 추운 겨울이 되었으니 불명을 즐겨봅니다 불도 피웠으니 마지막 칼리리 남았죠 맘마 드실게요 오늘 담근 김장김치 쪽쪽 찢어서 수육이랑 홍어까지 곁들여 봅니다 잠깐만요 아 이게 뭐야 우리가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컴오랑 먹어야 돼 오케이 접시가 없어서 여기 사시는 건가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요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루처럼 맛이 없어요 맞아요 질개 쫙 찢어주세요 지금은 이제 찢어야지 찢어야지 이렇게 먹기요 오 맛있겠다 와 진짜 저세상인데 짜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맛있나 드디어 먹는다 안 땡겼는데 우리 더 맛있어? 끝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올해 김장도 성공적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오빠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응 와 맛있지? 응 응 응 먹을까? 맛있어 어 나 홍어 냄새 때문에 코가 시크네 코가 뚝기지? 아 맛있네 응 음 음 음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턱뚝치어놨어 이렇게 아 아 아 와 직접 만든 게 더 맛있다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달라 응 응 그리고 이 맛은 오늘밖에 안 돼 응 내일리는 또 이 맛이 아니라고? 응 하나하나가 달라져 와 너무 맛있다 응 수육 한 점 잘 삭힌 홍어 한 점 갓담금 긴장기치에 둘둘마라서 입으로 불꽃슛 던지면 난리납니다 이거 먹으려고 고생했나봐 응 이거 하나를 보고서 하는 거지 긴장을 좀 와 진짜 꿀인데 꿀 응 그러니까 응 꿀 응 고마워 어 입 살 거 같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날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어머님 댁 김장 담고러 왔어요 어머님 친구들도 계시니까 따뜻하게 사용해 보시려고 챙겨왔습니다 가볼게요 어머니! 지각했어요! 지각했어요! 아버지! 이거 이번에 저희가 만든 김치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30년간 친구분들과 함께해온 김장쿠르의 신입생이랍니다 너무 커! 너무 커? 어머님들 한 해 잘 지내셨어요? 1년만에 만나는 거잖아 1년만에 보는구나 작년에 봤구나 다 가져온 거야? 아니요 또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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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녁에 앉았다 일어났다가 빨리 빨리 반응해요 아니 내가 지금 그래 젊었다 많이 웃긴다고 우리는 난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날이라면 확실하게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김장 선배님들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1년 중 하루쯤 힘들어도 재밌는 잔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쯤 힘들 것도 없습니다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김치 만드는 걸 배워놔야 역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래?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단칫상이다 단칫상 상만 찍겠습니다 사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며느님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혼자 식사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응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앉으러 못해요 그래서 좌식보다는 식탁이 편하신 거죠 그렇죠 편한 것보다 아예 그냥 그래서 오늘 아버지 드리려고 뭐 하나 챙겼으니까 이따 식사하시고 제가 선물 하나 뿅 해드릴게요 얼음이 안 나오면 딱 네가 수건 받치고 누우라는 그 동작하고 그래 그런 역할이야 응 허리가 이렇게 되면은 돌아프래 그렇지 야 이런 며느리 있으면 손 들어봐 뭐? 못 대니까 진심으로 잠깐만 발 한번 주물러 드려보세요 부모님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clay 등장 전망 해볼 비싸 내장 남밍에서 1년이 아파 2년이 나머리rench 어디 direito anarch 족 graphics distinctive foam 그렇지? 잘 들고 왔다. 야 이제 온천 가는 것보다 낫다 야. 야 오늘 시원하셨어. 야가 내일 온천 가자 해서 나오면 힘들어서 못 가 그러는데 온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시원하고 좋대. 허리가 아파. 자! 오빠 하고 싶은 말 해. 허리가! 허리 아플 때는 슬롱! 아 그럼 끝이야. 그럼 하영아. 뭐? 너는 앞으로 내년 우리 김장한테 올 거야? 누구시죠? 아 그러면 저는 8월 달부터 12월까지 한국이 없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없앨 거야. 좋아 김장 좋아 김장! 김장 좋아 김장! 밥이랑 저녁! 술! 룸! 좋아 술!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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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 끝! 룸! 룸!